흰강랑콩은 이탈리아가 원산지로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 보조제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미녀의 콩이라고도 불리는 흰강랑콩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다이어트 풍부한 파세올라민 성분이 탄수화물의 체내 흡수를 억제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준다. 2. 근력 강화 흰강랑콩에는 달걀보다 2배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다. 손상된 근육조직을 재생하고 새로운 근육세포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흰강랑콩 품종 중 하나인 네이비빈은 미국 해군들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 많이 먹어서 네이비빈 즉 해군콩이라고 이름 붙여졌다고 한다. 3. 당뇨예방 저항성 전분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파세올라민 성분이 탄수화물의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억제한다. 4. 갱년기의 증상 개선 풍부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여 안면 홍조, 발안, 골대공증 등의 증상을 완화한다. 5. 심혈관 건강 래시틴 성분이 풍부해 해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해관 속 노폐물을 배출시켜 동맥 경화를 예방한다. 6. 대장 건강 흰강낭콩에는 고구마보다 8배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 건강을 개선한다. 대장암 환자들의 평소 식사에 흰강낭콩 통조림 한 컵을 추가했더니 해로운 박테리아를 쫓아내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7. 골대공증 예방 칼슘이 풍부해 노화로 인해 뼈양이 감소하고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유의사항 1. 피틴산 성분이 철분, 아연과 같은 무기질의 체내 흡수율을 감소시킨다. 2. 렉틴 성분이 구토,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3. 피틴산, 렉틴은 물에 오래 불리거나 충분히 가열하면 없어짐으로 물에 6시간 이상 불린 후 20에서 30분 정도 가열해서 섭취한다. 4. 하루 적정 섭취량은 30g, 즉 60알 정도이다. 흰 강랑콩 쉐이크 만들기 1. 콩에 물을 넉넉히 붓고 8시간 이상 불린다. 2. 불린 콩을 깨끗이 씻어 냄비에 넣고 물을 잠길 정도로 붓는다. 3. 소금을 조금 넣고 센 불에서 15분 정도 끓인 후 중간 불로 줄여 10분 정도 더 끓인다. 뚜껑을 열면 콩 비린내가 나니 뚜껑을 열지 않는다. 4. 삶은 흰 강랑콩 한 컵과 우유 한 컵을 믹서에 넣고 갈아서 마신다.